아유, 몸이 무겁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여보세요. 아유, 진짜 어떻게 하려고. 저게 뭐야.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. 정리 한번 싹 해주고 싶다. 아이고. 아이고.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. 정리 한번 싹 해주고 싶다. 아이고, 야, 조세야, 이거 어떻게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큰일 났네. 걸렸다. 아니, 왜... 아유, 여보세요.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? 그래도 이건 좀 본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좀 취해야 될 텐데. 아니, 왜... 아유, 여보세요. 오늘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. 오랜만에 대범하신 분이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. 아유. 그러니까 빨대에 꽂아있어요. 그대로, 맨이가. 저러면 세균이 번창이... 안 돼요. 얼마나 소중이 많아야 되겠어. 저기가 그냥 저거구나. 창고처럼 냉장고를... 잘 못하는... 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